황제는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 지존의 존재이고 저항성! 그 누구도 황제의 지위를 침해할 수 없다 폐한 제국 폐하가 우리 엄마를 죽였다구요 우선희씨의 진짜 팬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폐하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당장 알아 당장 폐하랑 저랑은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쥐새끼 하나 죽이면 끝날 일이 아니어서 제 목숨을 걸고 황씨를 완전히 박살해버릴 겁니다 blunt 상상 중에 광els lam associates 마루 확인 Tah 23 ês